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가는 길은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악셀테만 밟고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어디에 부딪힐지 모릅니다 어디로 줄아갈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는데 제가 믿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찾는 내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길래 나를 만나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독백 아닌 독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기도해놓고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스스로 시험에 들게 되고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그리고 스스로 낙심해버리는 이런 시험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말씀을 또 깨닫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시는 그분은 주시는데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귀에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분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보실 때 그분이 요구하시는 대로만 하면 반드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요호수와 같은 열구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이슈입니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40세 될 때까지는 성공자였습니다 나눠서도 떨어뜨리는 애국이라는 그 시대의 거대한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본래 이 사람은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히브리인이라는 당시 애국에 노예 생활하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했느냐 하면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할 때에 애국 본토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바로가 인구 정책을 쓴 것은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이 모세를 살려주셨습니다 석 달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해서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작은 상자에 담아서 날가물에 띄웠던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공주의 눈을 통해서 발견이 되게 되었고 그를 건져내어서 애국의 왕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애국 제도는 어떤 제도였냐면 고각 우리가 문서나 자료를 보게 되면 애국에서는 여자가 여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왕이 계승이 되게 되었었는데 이 바로 공주는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불가피 그는 양자를 택할 수 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 양자가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는 왕의 1순위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연히 이 사람은 왕이 되기 위한 모든 지식, 모든 공부를 다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 사회학, 군사학, 경제학 그리고 농경학까지 그리고 정치학 전부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는 온갖 세상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개인 지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술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이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말을 잘했냐면 달병가였습니다 전해지는 그 학설이 이하면 이 모세가 발언을 할 때는 사람들을 쑤어잡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모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실패해버렸습니다 가장 인생의 황금기에 있던 그가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추리굽기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자기 동족 시부리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이 애국 본토사람은 바로 때렸는데 죽어버렸습니다 본토사람을 죽인 그는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는 불가피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갈 수가 없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갔던 미디안의 이 사막은 어떤 곳이냐면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 지구상에서 최악의 사막이 미디안 사막이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명 악마의 사막 죽음의 사막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그곳으로 도망갔습니다 이곳에는 짐승도 살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간 그는 40년을 그곳에서 외롭게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처절한 고난 가운데 그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80세가 된 모세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40년 동안 하나는 잊지 않습니다 최고기 3장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40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고 계셨습니다 40년이 흘러가도 이름조차 잊지 않냐 하시는 늘 마음을 품고 계셨던 하나님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50세, 60세, 70세에 서시지 80세까지 기다렸었을까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10년이 간산이 변해가는데 40년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40세까지 영업의 왕자로 설 때 왜 서지 못했을까요? 그 얘기는 다섯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부계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젊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돕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못 서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조금 보고 서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절하게 실패해서 저 죽음의 나락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찾아오셨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숙이 1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온유함이 주변에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개혁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하다는 말은 뛰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온 그 시대에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면 40년 전에 그의 모습은 어땠나요? 사람을 갑자기 쳐서 죽일 때 이 사람은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히 혈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힘을 믿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적흥적입니다 감정적입니다 충동적입니다 사람은 바로 쳤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갑자기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한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내가 나한테 머리를 빌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가진 물질을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 권력도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야 내가 너를 써야 되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를 쓸 텐데 너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모세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는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온 손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세 가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나를 10년이 흘러도 20년이 흘려도 모세처럼 나이가 팔세세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서신다는 사실입니다 삼류 인생으로 전락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인류가 되게 합니다 성경 감자입니다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리 이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택하신 하나님 백성을 서시는데 첫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온유하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보셨을 때 팔세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런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땅의 기업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능력을 원하시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면 이 온유라는 말은 강조합니다 한자로 얘기한다면 따뜻한 온 부두를 눕자입니다 마음이 항상 따뜻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슬기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적응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이 세상에서 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를 쓰시는 첫 번째 이유는 인격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격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단 한 가지도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종교주의자입니다 교회만 왔습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변화되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처럼 가장 혈기가 많았던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 이것이 변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질 때 누구를 닮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습니다 모든 기업은 그 기업의 온유가 사람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그분의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그분께 맞는 사람을 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닮은 사람 이 사람이 오늘날 작은 예수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누구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시가 했는데 그분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 마음에 예수님 형상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겸손하다는 것은 뭘 말입니까? 세상 끝을 어느 곳에 세워놓아도 이 사람은 당당한 사람인데 항상 늘 수그리고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늘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주님을 닮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을 찾습니다 가정이, 교회가 온유한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이 교회는 천국입니다 그 가정도 천국입니다 그러나 혈기가 많은 가정, 교회는 늘 시끄럽습니다 가정을 불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시면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딸째로 사업이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져 딸째로 하나님 그 사람은 어떤 방법이든지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모세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80세에 찾아오셨을 때에 출입국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것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신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구석을 벗어버려라 과거의 모습으로 너는 진짜 돌아가지 못해 과거의 아픈 상처, 고난의 길은 이제는 다시는 가지 않을 거야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성격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3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지난 과거에 발목 잡혀있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과거에 내가 화려했던, 아니면 어떤 고생을 했던 여기에 젖어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의 진행형이 돼야 됩니다 앞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아픈 상처에 메여가지고 거기에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전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적일을 또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는데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가 새일을 행할 텐데 너희가 새 시대가 열릴 텐데 내가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신발 벗는 의미를 여러분이 소개한다면 추리굽기 12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자유자가 되었을 때 함께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발에 신을 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을 신이라 말씀합니다 역설적입니다 모세기는 벗어라고 말씀하시고 하는 백성들은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가난 땅 가는 그들에게는 신을 신으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고대 역사 문헌을 보면 그 당시 애국의 노예 제도가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유자가 되었을 때 신발을 신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신발 벗어란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에게 신발 벗어란 이 말은 너는 이제는 나만 보고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나만 섬겨야 돼 너는 내 말에 순종해야 돼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슨 말입니까? 이제 지나간 미래 아팠던 상처 과거 다 지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5리수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히 자신은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반드시 이제는 세상 우리 견눈질 하지 말고 세상에 고개 돌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첫 번째는 내 인적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혈기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만 바라보시고 지금까지 아팠던 모든 상처 과거는 뒤로 미루고 주님만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격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키수 4장 8절에 보게 되면 루시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드려야 되는데 포기할 사람은 신발을 벗어버립니다 신발 벗는 건 뭘 말입니까? 포기를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내 인생을 포기합니다 단 주님 위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경영해도 똑같은 사업을 경영해도 목적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내가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 후손들에게 이 물질 재산 물려줘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사업을 경영해도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성격을 위하여 써야 되겠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사업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으로서 살아가는 신발 벗는 의미가 성격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모세는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까요? 성격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리국기 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업의 사명을 주시고 이제 가족을 거느리고 그는 이제 애교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먼 시간이 흘러갑니다 가는 도중에 미디안에서 애교로 가는데 성경 강조합니다 길의 숙소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해놓고 죽이려고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때 아마 이 사람은 길의 숙소라 말은 그가 애교로 내려가는 도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의 숙소라 말은 길에서 이제는 잠시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야 되는지 숙소를 정해서 그곳에 잠시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때 누가 그것을 알아챘냐면 모세는 모르는데 그 안에 시뽀라가 눈치를 채고 바로 아들 양피를 피워서 모세 바람에 던지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내 피난편이로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죽이시는 것을 노하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려주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양피뱃다는 것은 한례를 말합니다 육신의 일부분을 가죽을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할래는 우리 마음의 할지니 자를 것을 자르고 가라는 것입니다 끊을 것을 끊고 가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인격이 온유한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는 과거를 다 구습을 쫓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썩어지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를 것은 자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 가지 이것을 요구하셨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주여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처럼 우리를 민족의 지도자로 어느 분야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최고의 이 시대의 영적인 엘리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을 가르쳐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너는 너의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했습니다 아버지도 친척일 수가 있습니다 조카도 로또 친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저히 인정을 끊지 못했습니다 사람관계를 도저히 못 끊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인정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관계 끊을 것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과 살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때때로는 이것 때문에 여러가지 고통을 안고 몇십 년 동안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는데 고향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친척을 못 끊었습니다 이유가 하나입니다 사람과의 경기 때문에 이거 못 끊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난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중도에서 발목 잡혀버렸습니다 성격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그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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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죽었습니까? 그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죽음에 하나님께서 시방 그하는 그 땅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땅이 가난 땅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가난 땅 묶았습니까? 아버지 데라 때문에 정 때문에 발목 잡혔습니다 정 때문에 묶여버리면 반드시 가난의 축복은 와 있어도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데라가 끊어질 때 다시 하나님을 가난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장세기 13장 14절을 보면 로시라는 조카가 있습니다 이 조카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척을 떠나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따르다니다가 아브라함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소동고모라 택회에서 간 그를 이 사람은 나중에 네 명의 왕이 붙잡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배신자이면서 늙은 삼촌을 버리고 간 이 젊은 조카 로시 무차피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를 구출해냅니다 이런 고통 아닌 고통을 아브라함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로시 떠나갔을 때 성격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13장 14절에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 나타났어요 참 신기하죠? 성격은 뭘 말씀하니까? 하라 안에서 데려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서 가난 땅 가게 하시고 로시라는 조카가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바로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동선의 목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줄이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끊을 것을 끊게 하실 때 떨어질 때에 바로 나타나세요 성격은 꼭 모세에게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끊어질 것은 끊고 신을 벗을 것은 벗고 할래할 것은 할래하고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식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주셨을까요? 백세대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데 성격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성의 16장 24대를 보면 아브라함 나이 99세대에 할래를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99세대에 할래했을 때 끊으니까 백세대의 아들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지금까지도 못 끊고 있느냐 그 술 끊고 담배 끊고 하나님 앞에 와서 혈기 끊고 그 난 그거 기다리고 있다 그 끊어지면 내가 나한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너 눈앞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구수화 성격은 이 사람이 가난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 요구수화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가리에서 할래를 행하니라 새 시대에 새 땅을 주실 때는 반드시 끊을 것을 끊게 만듭니다 이 끊고 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 요구수화 5장 15절에 열구수화 앞에 서 있는 이 요구수화가 열구수성을 바라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전해지는 학세를 의하면 이렇습니다 성은 벽이 두 개입니다 이중벽으로 되고 있습니다 높이가 얼마나 까마득하게 높이 쌓았는지 세계 7대 불과 사이 가운데 하나가 열구수성입니다 폐허가 된 그곳에 지금도 가도 사막 한 곳에 온갖 거대한 돌들이 나뒹굴어져 있습니다 머릿속에 파묻혀 있는데 어떤 돌은 길이가 8m입니다 그 사막이 어떻게 기중기도 없는데 중작비가 없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옮겼으며 그리고 어떻게 해서 불과 사이 가운데 하나가 그 높은 성을 이 거대한 돌을 올려서 쌓았을까 밀떠지지가 않습니다 수천 년 전에 그렇게 열구성을 쌓았는데 지금 집시생활했던 이 요호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바라볼 때 못 이깁니다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성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요호사 앞에 칼을 빼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호사의 말이 너 누구냐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요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호사는 아 나를 도와주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게 하나일까 다시 말해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러고서 내가 책임지 마 이렇게 말씀할 줄 알았는데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도 할래하고 신발 벗고 모세기도 신발 벗고 할래하고 두 가지 똑같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신발 벗을 말하는 이제 지금까지 신고 왔던 그 신발 벗어 던져 이제는 가난의 시대가 열린다 너는 나만 바라봐 너는 종이라는 자리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열의 구성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시절에 다 구석을 쫓는 걸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거대한 열의 구성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무너칩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현재의 고난을 고난으로 말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좌절하지도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 인격이 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신발 벗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요호사처럼 할 우리를 서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빌리포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 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피워 종의 형치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은 결단하셨습니다 어떻게 결단하셨습니까? 수천 년 전부터 준비하셨던 하나님은 조금 더 그 결심을 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토께서 입당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게 하시고 훨씬 급히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로 말라마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은 결단하셨어요 절대 본부가 하지 않습니다 주 하나님의 그 결단이 없었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찬전한 고통의 현장에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결단하라고 나는 너를 위해서 결단했지 않니? 그런데 나는 왜 아직도 결단 못하냐? 끊을 것을 왜 못 끊느냐? 끊는다는 건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끊어진다면 내 가정이 행복해진다면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제는 제 2의 인생을 살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끊어라 육의 것을 잘라내고 신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인격 변화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이 한 주간 여러분 가시는 곳에 하나님이 갑자기 서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추구합니다